자,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? 뭔가 진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술상을 마련했습니다. 이 술상을 꽉 채워줄 어마무시한 게스트를 제가 모셨습니다. 마치 유비와 조조가 서로 탁상에 앉아 술 한잔했던 그 모습처럼 온동계의 대통령 나의 각하 김기름님! 이 시대 최고의 G-O-A-T 노비스야, 저희 첫 만남이잖아요. 그죠. 국적으로 첫 만남인데 만나 뵙고 싶었어요. 근데 제가 그런 고집이 있었어. 나도 어느 정도 명분이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제가 100만 찍으면 꼭 연락드리겠다 했는데 어떤 콘텐츠를 우리가 같이 진행하면 재밌을까 하다가 저는 사실 한 번도 영상 내에서 술을... 술을 마실 줄 아는 사람이야. 술을... 매화술을 좋아한다고? 소진바라, 소주 존나 맛없어요. 소주 존나 맛없어요. 매화술과 복본자주 굉장히 맛있다. 새우깡이랑... 저 파워에 들어와. 또 지금 컨셉 벌써부터 잡아서... 힘들어요, 진짜. 뭐야? 근본이잖아. 그런 거 하지 마. 아유, 진짜. 자, 좋습니다. 왜 더 세요, 솔직히 말해서. 떨려서 그래.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궁금한 건데 심혜 캔님하고 합방할 때 진짜 보여주셨어요? 난 바로 같이 와.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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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전문가잖아. 뭐라고요? 전문가잖아. 아니요. 전문가요? 깜짝 놀랐잖아. 전문가! 지금 만나서 반갑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입장주. 매실차네, 그냥 진짜. 제일 부럽고 신기했던 게 러닝맨 나갔을 때. 저 여자친구가 러닝맨 보거든요? 진짜 재밌게 봤어요. 참 김결환이 유재석을 쫓고 있고. 러닝맨 한번 불러주세요, 진짜로. 다 뜯길래요? 죄송해요. 죄송해요. 그런 소문이 있어. 난 사실. 저는 아직도 실물을 못 봤거든요? 가면을 벗기면 뇌가 보인다. 열면 뇌가 보인다. 스펀지 막 벗긴 것처럼. 이런 컨셉을 어떻게 했을까? 진짜 천재적이야. 이거 진짜 완전 처음 말하는 건데. 맨 처음에는 탱수처럼 큰 탈을 원래 쓰려고 했었어요. 근데 이게 너무 행동도 막 운동도 보여주기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. 미국의 여러 사이트들을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. 특수제작업체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. 아 진짜? 영화 특수문장이라는 거예요. 특수문장이에요? 네.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요청을 해가지고. 완전히 그냥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. 왜냐면 사실 이거 가면에 대해서 딱히 저는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. 마랑티비라서 처음 말하는 건데. 술도 들어갔고 사실. 괜찮아요? 좀 우치기 올라오신 것 같은데? 아니 괜찮죠? 주량을 3병 정도. 아예 그런구나? 아니 전 취하지 않습니다. 펭수랑 같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가면인 걸 알고 보면 뭔가 몰입이 깨질 것 같고. 진짜 이 안에 뭔가 사실 전혀 다르게 생긴 얼굴이라든지 뭐 혹은 풍성 막 빡빡이 아저씨로 브랜딩이 돼 있는데 이 브랜딩에 뭔가 몰입이 깨지면 약간 뭔가 조금 아니 그럼! 굳이 이 대머리가 가면이라는 건 딱히 언급을 하지 말고 약간 기믹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쭉 약간 유지를 해왔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뭐 벗는다고 하면 다 밀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. 대신감을 많이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이 영상을 보시면. 왜냐면 이 새끼 씨 탈모 아니었네? 왜냐면 라디오스타에서 줄리엔 강의 한번 언급했었거든. 아 진짜? 범생이 같이 생겼어요 하면서 이제 되게 모범생 모범생생도 생겼어? 범생이 생기고 머리도 다 있고 대머리가 아니라는 게 궁식화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친형이 다 탈모입니다. 저 진짜 시안부입니다 진짜. 다 탈모예요. 저도 진짜 언젠가는 분명 탈모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배신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가끔 이렇게 환기도 해줘야 돼요. 근데 여름에 진짜 힘들겠다. 1시간 이상 사실 촬영하기 힘들어요. 아 대박. 나 진짜 힘들어요. 2대 김계란 구합니다. 2대 김계란. 저 왜냐면 마랑 채널의 역사를 거의 알 정도로 옛날부터 너무 많이 봤어요. 한창 그 배우로 다니셨을 때 심익현 씨부터 시작해서 진짜 말은 안 하지만 마치 멀리서 보고 있는 팬 마냥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. 진짜로. 재밌긴 재밌었는데 부상이 너무 많았어요. 저도. 근데 운동 유튜버 분들 대부분 이거야 이거야. 진짜 대부분 똑같은 보충이 있을 거예요 진짜로. 우리는 뭐 하다가 한번 다치면 이게 그냥 2주 3주 오프가 되어버리니까. 그러게 방송이라는 게 분량을 뽑아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사실 조금 이게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무리해서 약간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. 내가 컨셉을 처음 잘못 잡아가지고 운동 잘하는 컨셉을 잡아가지고 잘하잖아요. 그래도. 난 잘해야 되니까. 그게 너무 부담이어가지고. 정보도 운동 정보도 포화가 돼 있고 우리 전문가들 지금 또 바디빌딩 쪽으로 보면 성엽이도 와 있지. 누구야 뭐 김강민 선수 김강민이도 있지. 황철순 선수 그치 뭐 김성환 선수 뭐 설교안 형님 김승현님 다 내놓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운동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글쩍 글쩍 우리는 이제 운동 유튜버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어떤 프로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. 사실 사실. 같이 일반인으로서 그래도 난 이렇게 했다. 이런 느낌인데 갑자기 진짜 검정 고무신에 원피스 루피가 와가지고 사실. 아니 맞아. 스폰지법을 하는데 와가지고 타노스가 와서 대책이 필요해. 이거는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. 한번 뭐 이제 GPT님 지기님 사실 이제 뭐 권영님도 요즘 엄청 형님도 요즘 그냥 총회처럼 약간 그 아 무한 총회처럼 무한 총회 뭐 사실 이제 롤 총회 배그 총회 이런 것처럼 사실 막 사람들 요즘 막 다 같이 카테고리별로 모여가지고 막 토크하는 거 많잖아. 사실 그런 것들 하면 또 재밌을 거 같은데 그 이제 알죠. 약간 그 3대 500 밈이 좀 돌이 그 운동 시장이 한창 붐을 일으켰을 때가 있는데 그때 사실 운동 유튜버 분들 대부분 다 잘 됐거든요. 그런 것처럼 사실 운동 유튜브 시장이 살아나야 모든 사람이 사실 다 좋아요. 왜냐면 그래야 노출도 더 잘 되고 그냥 운동 유튜버들이 다 잘 돼야 사실 저도 잘 되고 마랑진도 잘 되고 다 잘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올 쏘아! 안 되나? 가자! 아 맞아 맞아. 천하가! 내년 상반기에 기획하고 있는 게 이제 학자사나의 여군편 해외특수부대 이제 여자교관이랑 또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번엔 또 운동 유튜버들끼리만 해서 나갈까 보디빌딩 대회를 운동 유튜버 분들만? 지피트도 나가서 1등 하고 움직이도 프로고 뭐 키다리 형님 1세대 뭐 이렇게 많잖아요 프로 선수 아닌데 일반인들 운동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러면 판을 깔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저도 잘 참가하고 싶은데 판 깔하고 싶은데 이 친구 때문에 MC를 봐야 되는 게 목소리가 너무 좋아 참여자면 필요하진 않겠습니까? 그래도 필요하지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근데 그러면 팬분들만 이제 관객으로 다 채워가지고 우와 네 이것도 의사를 또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고충을 들어볼 수 있는 진짜 총의를 한번 해보죠 네 2023년에는 운동 유튜버가 그 옛날 그 2년 전에 그 후원기를 다시 한번 이끌어봅시다 이거 말해야겠어요 뭘 저는 팔로우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왜 마팔 안 받아주셨어요? 그때 제 전화로 말해서 마팔 받아줬잖아요 장지수만 팔로우해주고 왜 나는 대체 왜 사실 제가 피지코 갤러리 가 팔로우 한지도 몰랐어요 나는 인사를 잘 안 해요 그게 약간 고짓병이에요 그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몰랐어 진짜 피지코 갤러리 댓글 달 때마다 우리 엄마한테 마지막 짠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는 거를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마랑이 여러분 덕에 백만 찍어가지고 백만 찍는 모습이 너무 멋있게 찍었어요 사실 1등과 동시에 사실 이게 근데 도핑 검사했어요? 아 저희 노비스는 안 한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우린 해야 될 것 같다 노비스는 그런 거 할 껀덕지가 안 된다 자 우리 비트니스를 좋아 화장실 민교 신고 IR 이제